여러분 자리하실 때는 박수를 아낌없이 좀 보내주세요. 네 오늘 박수 여러 번 치셔야 되는데 벌써 지치시면 안됩니다.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 디자인 회사 부문 최우수 기획 디자인 회사상 주식회사 SIKR 귀사는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. 2018년 12월 6일 한국사무협회 회장 김흥기 네 축하드립니다. 네 다음 디자인 멘토 기획 디자인 회사 부문 최우수 기획 디자인 회사상 디자인 멘토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다음 모시겠습니다. 기획 디자인 회사 부문 주식회사 REC360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기획 디자인 회사 부문 아이디어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마지막 더 H 주식회사 기획 디자인 회사 부문 더 H 주식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. 네 기념 회전 촬영 진행할 겁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